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요. 오늘은 페이지 275에 있는 브록비 관용구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요로는요. 심뿔란 바하사라고 하는데요. 다만 책에 있는 그 예문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거나 어려운 것들은 쉬운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36번 잔뚱하띠. 잔뚱이라는 것은 심장, heart죠. 하띠 역시 마음, 심장인데요. 이것은 부하하띠와 같습니다. 부하하띠가 뭐였죠? 마음이 가는 과일, 즉 사랑받는 사람, 아이를 얘기했죠. 자 문장을 보면 잔뚱하띠 빡맛이알라 안악부룸뿐한 뚱갈냐. 잔뚱하띠 그 사랑하는 아이 빡맛, 즉 여기서 빡이라는 것은 빡치게 줄임말이죠. 그래서 삼촌 또는 아저씨, 맛, 맛은 아흐맛 또는 모한맛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한맛 또는 아흐맛 아저씨의 그 사랑하는 아이는 이알라 모모디입니다. 안악부룸뿐한 딸입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뚱갈냐 그랬습니다. 뚱갈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즉 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동딸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37번 잣뚜 친따. 잣뚜 빠지다, 떨어지다, 친따. 사랑. 즉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그런 표현이죠. 자 문장을 보면 깔리 뻘르타마 디아 리핫 가디스 이뚜. 뚱루스 디아 잣뚜 친따. 자 깔리 뻘르타마 첫번째라는 거죠. 깔리는 여기서 타임. 뭐 두어 깔리, 띠가 깔리. 그러면 두번, 세번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뻘르타마니까 첫번째, 디아 리핫 가디스 이뚜. 자 그는 리핫 봤을 때. 자 가디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녀를 첫번째 봤을 때 뚱루스. 여기서는 뚱루스는 곧, 즉시 그런 얘기죠. 디아 잣뚜 친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38번 잣뚜 하띠. 역시 마음이 빠진거죠. 잣뚜 친따와 같은 표현인데요. 자 1번을 보면 아빠 빌라 멀리핫. 그 주주란 가디스 이뚜. 사야 뚜루스 잣뚜 하띠. 아빠 빌라 뭐뭐 했을 때. 멀리핫 봤을 때. 그 주주란. 여기서 그 주주란이라는 것은 어네스티. 정직함. 그런 표현이죠. 가디스 이뚜. 즉 그 소녀의 그 정직함을 봤을 때. 사야 뚜루스 잣뚜 하띠. 나는 즉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2번. 사야 잣뚜 하띠. 등한 끄 찬띠 깐냐. 나는 잣뚜 하띠. 사랑에 빠졌습니다. 등한 끄 찬띠 깐냐. 찬띠기 어근인데 끄 찬띠 깐 그러면 아름다움. 명사죠.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9번. 깎기 아이암. 깎기라는 것은 발, 다리죠. 아이암 그러면 닭입니다. 즉 닭발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맨발을 의미합니다. 다훌루 또는 둘루. 라마이 부닷 깐뽕. 다탕 끄 스콜라. 등한 버릇 깎기 아이암. 다훌루. 줄여서 둘루. 같은 의미죠. 전에 라마이 부닷 깐뽕. 많은 마을 아이들은 다탕 끄 스콜라. 학교를 옵니다. 간다. 라는 표현이죠. 등한 버릇 깎기 아이암. 즉 맨발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40번. 깎기 보똘. 깎기라는 것은 발이지만 여기서 깎기가 주는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빠져있는 사람. 마니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깎기. 주로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보똘. 그랬으니까 보똘은 병이잖아요. 이 병은 그 술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술고래 또는 술꾼을 얘기할 때 깎기 보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문장을 보면 Dia Solan Kaki Botol. 단 Slalu Purgig Club Malam. 자 그는 Solan 한 사람의 뭐예요? 술꾼, 술고래 라는 거죠. 그리고 Slalu 항상 Purgig Club Malam. 말람이 밤이니까 나이트클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1번. 깎기 주디. 역시 깎기가 주는 의미는 꾼 그런 표현이에요. 주디, 뭐 갬블, 게임, 노름입니다. 그래서 노름꾼, 갬블러를 얘기하는데요. 문장을 보면 만약 두 있냐, 그의 많은 돈은 하비스. 이미 없어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Dia Solan Kaki 주디. 그는 갬블러, 노름꾼이기 때문입니다. 자 42번. 깎기 방꾸. 여기서 방꾸라는 것은 벤치, 긴 의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긴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 꾼. 즉 야외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바로 깎기 방꾸입니다. 즉 벤치만 지키는 사람이죠. 아흐마드, 띠닥, 반다이, 브로마인, 볼라세팍. 그러나 디아소, 랑, 깎기 방꾸. 아흐마드는 띠닥, 반다이. 반다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는 거, 스킬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띠닥, 반다이 그랬으니까 잘 못합니다. 브로마인, 볼라세파. 볼라세파 그러면 축구죠. 그래서 축구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디아소, 랑, 깎기 방꾸. 그는 게임을 못하고 벤치만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43번 깎기 샘방. 자 이것은 슴방이 아니라 샘방입니다. 자 깎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샘방. 샘방이라는 것은 to chat, 채팅하다 할 때 쓰는 그 chat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잡담하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잡담을 좋아하는 사람, 즉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디아소, 랑, 깎기, 샘방. 난 볼래 모르 부활, 모르 잠잠 라마냐. 자 디아소, 랑. 그는 어떠한 한 사람이에요. 깎기 샘방, 즉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볼래 모르 부활. 자 부활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루 부활 부활 그러면 수다 떠는 거 그냥 토킹토킹하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버루 잠잠. 여기서 버루 잠잠이라는 것은 수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라마아냐 동안. 그러니까 그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수시간 동안 토킹을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죠. 자 44번 끝일 핫디. 끝일이라는 것은 작은. 핫디 라는 것은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좁은 마음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감정이나 기분이 상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이납 버라사 끝일 핫디. 그라나 디아 띠닥 디준뿟 그 마절리스 마칸 말람 잇두. 자이납. 자이납은 버라사. 감정을 느꼈죠. 끝일 핫디.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디아 띠닥 디준뿟. 자 먼준뿟 그러면 초대하다. 인데 디준뿟 그러면 수동태니까 초대가 되었다. 라는 거죠. 근데 띠닥이니까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절리스 그 파티 연회에 어떤 파티죠. 마칸 말람 잇두. 그 디너 파티에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45번 그라스 핫디. 자 그라스라는 것은 단단한. 핫디 마음. 마음이 단단하다. 즉 완고하다. 내키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자 디아 뜰라 디나시 핫간 숫바야 장안 버르가두를 하기 뜻답피 디아 그라스 핫디. 자 그는 뜰라 이미 디 나시 핫간 어그니 나시 핫이죠. 충고 조언 그런 건데 충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숫바야 뭐뭐 하도록 장안 버르가두 싸우지 않도록 라기 다시 뜻답피 디아 그라스 핫디 뜻답피 하지만 디아 그라스 핫디 그는 완고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싸우지 말라고 조언을 받았죠. 충고를 받았는데 내키지 않아 했다. 즉 완고했다. 그런 얘기죠. 자 46번 그라스 그 빨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 단단한 그 빨라 머리죠. 그래서 머리가 단단한 즉 고집 센 그런 의미입니다. 부다기 뚜 띠닭 문등하 나시 핫 그라나 디아 소랑 양 끄라스 그 빨라 자 부다기 뚜 그 소녀는 띠닭 문등하 듣지 않았습니다. 나시 핫 충고를 그라나 왜냐하면 디아 소랑 양 끄라 그 빨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끄라 그 빨라 고집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47번 끄라 순방 자 여기서 끄라라는 것은 원숭이죠. 자 순방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improper 그런 뜻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원숭이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교성이 없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면 라마 요랑 띠닭 따후 할 띈땅 디아 끄라나 디아 소랑 끄라 순방 자 라마 요랑 많은 사람들은 띠닭 따후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할 띈땅 디아 그에 대한 할 things죠. 그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디아 소랑 끄라 순방 그는 끄라 순방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간혹 구독자 분들을 만나면 다른 강의는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도 같습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시든지 그 왼쪽 밑에 다가람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메뉴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말레이어 기초회화 말레이시아 투어 여행 라이프 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 말레이시아 생활 꿀팁 등 여러가지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세